신랑을 직접 고른 신부 옛날 사람 좋기로 소문난 선비가 있었습니다. 이 선비는 마음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 선비는 술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선비에게는 귀여운 외동딸이 있었어요.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밖에 없는 터라 선비는 온 정성을 기울여 키웠습니다. 딸은 공주처럼 예쁘고 예의도 발랐지요.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혼인을 맺자는 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선비는 대리사위를 들여서 딸과 함께 살고 싶었어요. 내가 직접 나서서 신랑감을 구하여 우리 부부가 의지를 하며 살아야겠다. 선비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저도 다른 데로 시집가지 않고 아버님이 정해주시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요. 어느 날 선비는 딸의 신랑감을 구하기 위해 집에 나섰습니다. 오늘 선을 볼 때가 세 군데지. 선비는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랑감 셋 중에 하나를 고르리라 마음먹었어요. 선비는 첫째 집을 찾아갔어요. 그 집은 큰 부자였습니다. 대문부터가 의리의리했지요. 하인들이 선비를 사랑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랑감의 아버지는 술상부터 차려오게 했습니다. 술상이 푸짐하게 차려졌어요. 자, 우선 한 잔 드시지요. 선비는 술을 좋아했으므로 상대방이 권하는 대로 넙죽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술에 취하자 선비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우리 아이는 잘나지는 못했으나 따님을 고생시키지는 않을 것이오. 아, 그럼요. 부자이신데요, 뭘. 선비는 신랑감은 자세히 보지도 않고 술만 마셨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혼인 날짜를 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지요. 선비는 아무날 아무시에 신랑을 보내라고 혼인 날짜를 정해버렸어요. 술이 권하하게 취한 선비는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가 생각해보니 선비는 자신의 행동이 가벼웠음을 깨달았어요. 아차, 신랑감 셋을 모두 보고 나서 혼인 날짜를 정할 것을... 선비는 두 번째 선을 보기로 한 집에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에 가본 집은 큰 부자는 아니지만 사돈될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완상 좀 내오너라. 사돈될 사람이 아내 대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곧 술상이 차려져 나왔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선비는 금세 눈이 반짝 뛰었어요. 우리 아들은 잘 나가지는 못하지만 어릴 때부터 학문을 많이 닦았습니다. 내년에는 과거를 보게 될 생각입니다. 하아, 그러십니까. 똑똑해서 반드시 과거에 장은 극제할 것입니다. 선비는 사돈될 사람과 술을 마시며 유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아예 혼인 날짜를 정해버립시다. 그러지요. 선비는 아무날 아무시 신랑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집과 혼인하기로 한 약속을 술에 취하여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성을 받아가십시오. 사돈될 사람은 붓을 들어 신랑이 태어난 해와 달과 날과 시를 적어 선비에게 주었습니다. 사성이란 남녀가 혼인을 할 때 상대방의 사주팔자라는 것을 미리 적어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성이 전해지면 혼인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선비는 사성을 받아가지고 그 집에 나서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차, 내가 두 군데의 혼인 약속을 메고 말았구나. 크놈의 술 때문에 깜빡 잊었어. 선비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오다가 또 한 집 선볼 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 집은 첫 번째 집처럼 큰 부자도 아니고 두 번째 집처럼 벼슬이 높은 집도 아니었어요. 밥이나 굶지 않고 사는 그런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을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돈될 사람은 선비를 맞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랑감은 어디를 갔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신랑도 없고 술도 없고... 선비의 얼굴이 찌푸려졌어요. 한참 뒤에 신랑감인 총각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장에 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물에 빠져 호우적거리는 노인을 건조드리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절 받으십시오. 총각은 숨을 몰아쉬며 선비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선비는 신랑감을 보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총각이 선비를 붙들어 앉히며 말했어요. 제가 사온 술 한잔 드시고 가셔야지요. 술을 좋아하는 선비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총각은 밖으로 나가서 술상을 차려왔어요. 세 번째 집에 가서 한참 기다리는 동안에 술을 깼는지라 술맛이 꿀맛 같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제 자식이 맘에 드십니까? 사돈될 사람이 넌 듯이 물어보았습니다. 선비는 술에 취해 껄껄 웃으며 말했어요. 마음에 석 듭니다. 아예 혼인 날짜를 정해버리지요. 선비는 아무날 암호시에 신랑을 보내라고 했지요. 그리고 사돈될 사람과 권커니 작거니 하며 술을 마셨습니다. 그 집을 나왔을 때 선비는 이미 술에 잔뜩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어요. 신랑감이 모두 마음에 드는군. 선비는 술에 잔뜩 취했는데도 용쾌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달려나와서 선비를 부축했어요. 하유 또 술을 잔뜩 마셨군요. 그래 아주 기분 좋게 마셨소. 신랑감은 어떻습니까? 모두 마음에 들어. 셋 다 아주 잘나고 똑똑해. 그래서요? 그래서 셋 다 혼인 날짜를 정해 주었지. 아마 우리 딸아이를 세 청각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아이쿠 내 정신 좀 봐. 그러고 보니 세 군데를 모두 혼초로 정해버렸네. 선비는 술이 확 끼었습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술만 들어가면 이거 야단 낫군. 그날 저녁 때부터 선비는 끙끙 알아 누웠습니다. 세 군데의 혼초를 정해버렸으니 한날 한시에 신랑 세 사람이 몰려올 것입니다. 그놈의 술 때문에. 그 놈의 술 때문에 선비는 한숨만 푹푹 몰아 쉬었습니다. 세 군데에 정해놓은 혼인 날짜가 점점 다가오자 선비는 병이 났어요. 입에는 물 한 모금도 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탔습니다. 아이고 이 노릇을 어쩌면 좋을 거. 그때 딸이 아버지가 있는 사랑방으로 들어왔어요. 아버님 세 군데에 제 혼초를 정한 것 때문에 병환이 나셨지요? 그래. 참 잘하셨습니다. 뭐? 한날 한시에 신랑 될 사람 세 명이 우리 집에 몰려올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이번에는 제가 나서서 신랑 한 명을 고르겠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걱정도 하지 마세요. 선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무 일 없이 잘 되겠니? 네. 그 일은 저한테 맡기시고 어서 흰죽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선비는 딸이 쏘아다 주는 흰죽을 먹고 간신히 기운을 차렸습니다. 마침내 혼인 날짜가 되었어요. 신랑 세 명이 한날 한시에 나타나자 마을 사람들은 큰 구경거리를 만난 듯이 앞을 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총각 세 명은 마당에 깔아놓은 돗자리에 나란히 앉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담 신부 하나에 신랑 세 명이 혼인하는 것은 처음 보네 망책스러워라 마을 사람들은 마당을 빙 둘러싸고 서서 입방 아래 찌었습니다. 이웃고 신부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신부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무남동녀 외동딸이어서 저를 끔찍히 사랑하신답니다. 그래서 저의 남편들 사람을 세 분이나 고르셨습니다. 물론 이 세 분과 제가 혼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더러 한 분을 고르라고 세 분을 오게 하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한 분을 고르겠습니다. 세 분께서는 각자 자기 자랑을 한 가지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각 세 사람은 신부가 하도 예뻐서 그냥 물러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각 나서서 한껏 제 자랑을 하여 신부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총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희 집은 아주 큰 부자입니다. 제가 장가를 들면 그 엄청난 재산의 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총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거볼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년의 과거를 볼 것인데 장원급제는 따놓은 거나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 총각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저는 큰 부자도 아니고 큰 벼슬을 할 수도 없습니다. 저한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따로 없지만 제 몸을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총각은 느닷없이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러자 울퉁불퉁한 알통이 드러나 보였어요. 총각은 선비 앞으로 가더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장인어른, 평안하십니까? 그리고 곧 신부에게 달려가 등을 들이대었습니다. 여보, 업히시오. 신부는 세 번째 총각의 용기에 감탄한 나머지 팔을 벌렸습니다. 총각이 신부를 업고 마당을 한 바퀴 돌았어요. 장인어른, 저는 신부를 이렇게 위해주겠습니다. 첫 번째 총각과 두 번째 총각은 기가 질려서 슬그머니 신부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느새 술을 마셨는지 선비는 기분이 좋아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딸이 사위 하나는 잘 골랐습니다. 그까지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벼슬은 얻었다가도 잃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신부를 위하고 장인 장모를 잘 모시려는 그 마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우레아 같은 박수를 보내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을 원합니다.